오오옹 자아 자 안녕하세요 로이조님 아 그래 그간 뭐하고 지냈나요? 안보가 너무 궁금해서 아이 슈바야X끼들 뭐하고 지냈냐 지금 형 안 보고싶었냐? 난 보고싶었죠 진짜 아 그래 그래 슈바야X끼들 형한테 연락 한 번씩 하고 그래 주문실 사기 달잔하게 연락 한 번 해야지 뭐 남자라고 전화할게 있냐 지금? 요번에 뭐 치솨더라고 그래 요번에 요번에 으어어어어 대상 받을거 같던데 아.. 뭐 대상을 내가 시음 앞두 받으면 내겠냐 그럼 남순이 줘야지 남순 씨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냐 쟤가?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 등 처먹고 계신데 이거 한번 좀 받아야 되니까 진짜 개새겨야 등 처먹는 것도 능력이야 이 개새끼야 이것도 씨X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등 처먹도 가끔씩 등 처먹는 새끼랑 맨날 등 처먹는 새끼랑 비교를 하면 안되지 아 그 말씀 우리 남순 님께서 맨날 등 처먹는다 이거고 그러지 이것도 능력이야 오달수 씨는 잘 계시구요? 어 잘있지 그래 짜장면 드시고 싶지 않아요? 오달수 씨 오달수 씨 그래 그래 짜장면 먹고싶네요 갑자기 짜장면 먹고싶어 나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러면 니 오늘 처먹어 지금 껌씹고 있어 영화 잘 봤습니다 봤냐? 예 영화 진짜 기가 막히더라구요 오달수 씨도 하면은 진짜 영화가 다 대박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연기하는 거 꺼내주지 뭐 자 범프리카님 요즘에 방송 복귀하셔서 진짜 잘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요 어 많이 놀러와가지고 음 별풍선도 이렇게 어 알잖아 무슨 느낌인지 예예예 음 우린 남순 님께서 어 그렇게 오셔가지고 어 어 자 이때 타이밍에 우리 어 남순 님께서 33로 범돌을 자 갑니다 3 2 1 거거거 쓰르르 어 3번 당첨 자 이 새끼 재능이야 이 새끼 이거 녹음 아니야 녹음 아니야 녹음 아니야 녹음 아니야 뭐하고 계십니까 안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요즘 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예 아침마다 한걸 보면서 뭐 김밥 한 줄씩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라의 정책을 나라 정책 돌아가는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나라 굉장히 힘듭니다 4대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가 아시죠 음 자 임창정씨 어 그래 요즘에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뭐 노래를 뭐 운반준비하고 계신가요 영화준비하고 계세요 아 요즘 뭐 영화찍고 그냥 지려서 놀고있어요 그 호프집은 뭐 술집은 잘 되십니까 아 나 이 씨발라마 장사가 안돼 이 ㅈ같아 왜 너랑 싸우게 야 너 어디서만 놀았니 이 씨발라마 이 새끼봐라 예 펌프리카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방송 잘 보겠습니다 아 우리 남순님 예 아 요즘 뭐 그렇게 방송 열심히 하고 계신거 같은데 예예예 아 저희 방 자주 놀러와주시고 음 음 번창하시고 예 진짜 대단하신거 같습니다 진짜 매번 봐도 너무 대단하십니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음 그렇죠 당신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조형님 아니 여보세요 진짜 아프리카의 대통령이신거 같습니다 진짜 아니 쓰이마 여러분들 솔직히 로이조 이분이랑 한 번씩 롤 1대1하는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분 손가락 하나라도 이길 수 있어요 원딜 별로 못하시던데요 아니거든요 로이조님 이상 라이전 해가지고 제가 이겼거든요 무슨 맨날 애쉬나 애쉬나 말도 안되는 이 소리 좀 지가해지 마세요 이 개세기야 에이 애쉬나 하시고 피에 들리는 날 좀 하시고 롤 젖으세요 말도 안내소리 하지마세요 아니 도둑보들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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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영웅아 또 뭐 준비중이신가요? 어..이번엔 너 네 어.. 영웅아 뭐준비하냐고 요즘에 제가 영웅아 너무 잘보고있으니까 하나 나오시는것마다 진짜 다 대박치시고 하시는데 진짜로 어..이번엔 뭐 원앙순 이후에 남순순이라고 어..하고있어 으헉핳 제 앞으로 또 잘 되길 원하는거라 하얗지 깨소 멍충아 멘토 고갈 됐지? appa 아니거든 나 알건만놨. 내가 일부러앦은 진행한 거다 임마 멘토고갈됐어 황정민씨? 하.. 황정민은 어떡해 이성균씨? 이어어..안녕has요 sti 자 여러분들 오늘 첫번주에 중히다 봉굴네네 파스트네 야 너희네 빨리빨리 안 봉냐 이 새끼 대박이야 자 또 뭐 있었지? 그거 이누야샤야 이누야샤? 어 응 아하하 헤이 헤이 놀고잣다 좋니 뭘 그렇게 쩔쩔미냐 따라 또 이거랑 원피스 그 상디 상디 응 레츠고 야 루피 그만 좀 참아가 아잉? 나미나미나미씨 이 새끼 대박이야 또 그 다음에 브이제이특공대 응 여기도 재킹 저기도 재킹 여기도 여기는 재킹시대 전국망망국국을 돌아내면 재킹이 찾는 우리 브이제이특공대 역시 재킹의 먹방은 우리 남순이라거라 우와 이 새끼 대박이야 또 아휴 힘들어 씨발 그거 그 외국 홈쇼핑인데 어 오랜만에 어 이거 한국사람이 떨어뜨린거 어 어 우리 남순이가 깨트릴까봐 걱정하셨다구요? 걱정하지 마세요 월 39800원 39800원에 모시겠습니다 와 이 새끼 쩐다 또 또 아 또? 어 또 뭐 안한거 있나? 디지몬에 텐타몬이 진화해가 좀 어 그 카트리몬으로 진화해서 어 그 성우가 카트리몬 진화한거를 이제 읊어주는거 어 시작 응 한솔아 진화시켜줘 한솔아 텐타몬 친화어 카트리몬 성숙기왕돼지만 그 살기는 불에서 나오는 번개라 와 똑같애 또 또 또 아휴 롤롤 롤롤 챔프 응 이즈리얼 응 내 솜씨를 제대로 보낼 시간이군 지도 땀이 필요없어 적 전투력 측정지가 얼마인지 알까? 어 또 또? 아 또 뭐이지? 와 이 새끼는 크게들 이 새끼야 또 또 생각이 안난다 형님 와 자 이명박 전 대통령님으로 네 뭐 그렇습니다 애국가 한번만 합시다 똥해물과 백두산이 말고달 저록 목 상태가 안좋은걸로? 흐흐흐흫 또 다른거 아 뭐 없지 이 새끼 철구 철구를 랩해드릴까요? 어 아 예아 평소한 다른 말투신장에 시커네 난 니가 나서로 꼭 비감 내릴 듯 한어른 시커메 똑같다 똑같다 음 어 내거는 준비 안됐냐? 형꺼? 아 형꺼면 아무리 가봐도 시보 안돼요 possessed 아무리 해도 형꺼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목소리가 형 일단 담배를 한 누가 피고 시작해야 해 형 아 진짜? 진짜 목이 셔야되 변이봉씨 으그 thr DyshIM 남순아 형이 잘해 아니 하那就 남순아 다그 알려줘 야야 알려줘봐 톤을 알려줘 안녕하세요 아 나 이거 톤을 모르겠어 톤을 모르겠어 톤을 모르겠어 알려줘봐 다시 알려줘봐 톤을 알려줘봐 아니 톤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 나보다 훨씬 잘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편집음입니다 짐작자 또 또 김만매? 어 여러분들 우리 남순이 대가리를 이렇게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정면으로 치고미니 와 와 이것도 똑같애 여러분들 우리 남순이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둑을 시작할거에요 자 여기다 놓을까 여기 여기다 놓았다가 여기다 놓았다가 갑자기 면상을 치고미니 와 코난 코난은 못해 코난은 애목소리라서 아 진짜 못해 남돌 남돌 하 브라운 박사님 브라운 박사님 주말인가요? 내 이름은 남돌 탐정죠? 브라운 박사님 아이 코난 우리 남순이 방송을 봐요 코난 ㅋㅋㅋㅋㅋ 이 새끼 존나 웃겨 이정재 이정재도 못해 와 그거 부룩 부룩 웃을 때 어 그 부룩 해골뼈닥이 웃을 때 어 이얏호호호호호호호호 노홍철 노홍철? 뭐어떻게 하아 가는거야 뭐어떻게 이걸 이 새끼 아 이 새끼 대박이야 자 아무튼 고맙습니다 끄지세요 여러분들 나 에코 넣어줄게 에코 넣어야 에코돼서 그거 방금 여러분들 이거 해봐 여러분들 잠깐만 다시 여러분들을 왜 하라는거야 해봐 뭔가 이거 에코 넣으면 살거같애 응 지금 그거 있잖아 나라 어 뭐 약간 애니메이션 아 나라 어 에코너면 나라 그라라고 오케이 아아 시작을 할때 응 해? 아 해 임마 아아 응 내 이름은 나라 자 요괴들아 네 도끼가 그렇게 맞고 싶은 자 먹어라 우와 에코노니까 산다 에코노니까 살아 아 에코노니까 살아요? 어 에코노니까 살아 고맙바 이 씨발나와 나 살려주고 아니야 니가 살린거지 내가 살린거냐 나는 나는 너의 매력을 나는 내가 너의 매력을 뽑을 수 있게 나는 중 너 중간자 역할을 하는거지 와 아 따까래 따까래 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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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섭외해서 강의같은거 하면 안돼 이새끼 얼굴 그 이새끼 밀가루야 얼굴 안돼 망해 이천명도 못찍을거야 이새끼 이새끼 나 혼자해도 삼천명하는데 이새끼 면상 밀가루라 안돼 이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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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